상자로 만들고 상자로 만들었어요 여기 보이면 여기 앵두 바나나 이거는 뭐냐 여기 내 킨도 떨려져 다시 끊어져 이 성전문도 일일이 만들었구요 여기 연결하는 이것도 이쑤시개로 이렇게 만들어서 문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실을 수 있게 되어있어요 아이고 날라갔네요 움직이기 힘들다 토마토 올려볼까요 정신 차리세요 자 다시 시작 지게 원두막이에요 직접 나무를 깎아서 깎아서 만든거에요 어때요? 너무 예쁘죠? 지게에다가 바나나 하나 실어볼까요? 끝낼게요 마지막으로 잠시만요 다시 다시 이쪽으로 이곳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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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ㅎㅎㅎㅎㅎ